2013년 2월 25일의 레몬스타일로 BGM은 이루마님의 Kiss the rain 마음이 평안해지는 요즘은 참... 예뻐맛습니다. 그리고 예쁜 옷들맞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팔맥스타일로 새로운 파니 웨스트의 디자이너가 오픈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정말 정말 너무 많이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꼭 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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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더 멋있게 대꾼 옷들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고 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네장님. 너무 청장치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